네, 안녕하세요. 111의 정보관리기술사 하예진입니다. 오늘은 사회공학 공격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사회공학 공격이란, 인간 상호작용의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사람을 속여 정상보완의 절차를 깨트리는 비기술적 침입수단입니다. 사회공학 공격은 APT나 피싱 등의 공격수단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는 공격기법입니다. 그 다음에 절차를 보시면 정보수집, 관계 형성, 공격, 실행이라는 4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수집을 먼저 보겠습니다. 공격 대상 후 관련된 가족관계, 직장생활 등 사회적 활동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 절차로 정보수집을 위해서 공격자는 직접적인 접근, 어깨 너머 훔쳐보기, 휴지통 뒤지기, 설문조사, 시스템 분석 등의 기법을 활용해서 공격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 다음에는 관계 형성인데, 관계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입니다. 누군가를 위장해서 공격자가 신뢰감을 형성을 하는데, 여기서 어떠한 인물로 가장을 하냐면, 중요한 인물, 고위관계자나 임원 등으로 가장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도움이 필요한 인물, 그 다음에 지원 인물. 지원 인물은 관공서, 지원부서 인물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이하게 역사회 공학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공격 대상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인물로 위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격 대상자가 공격자에게 접근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도록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는 공격 단계입니다. 공격자는 자신의 특수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사항을 공격 대상에게 요청하는데, 이때 공격자는 의견 대립을 회피하고, 사소한 요청에서 큰 요청으로 발전하고, 감정에 호소하고, 신속한 결정을 요구하는 등, 이러한 방법 등을 통해서 공격 대상자에게 자신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사항을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 실행 단계가 있는데, 공격자가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공격 대상자가 실질적인 실행을 수행함으로써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때 공격 대상자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 이제 공격자가 공격 대상자에게 책임 부과에 대한 협박을 같이 하면서 책임 회피를 하려는 목적, 또는 보상 심리, 공격자가 이제 보상을 약속한 경우겠죠. 그 다음에 도덕적 의무감, 그 다음에 사소한 문제,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공격 대상자의 생각으로 인해서 공격자는 자신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실질적인 공격을 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4단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엔 사회공학 공격의 공격 기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공학 공격의 공격 기법은 컴퓨터 기반, 인간 기반이라는 두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고, 컴퓨터 기반을 보시면 시스템 분석이 있습니다. 이거는 공격 대상이 사용하는 컴퓨터 시스템의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접근을 통해서, 공격 대상이 작성한 문서라던가 웹사이트 방문 기록, 그 다음에 온라인상에서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입니다. 아까 정보 수집에서 보셨던 시스템 분석이 있죠. 이렇게 정보 수집 단계에서 사용을 하는 공격 기법입니다. 그 다음에 악성 소프트웨어 전송이 있습니다. 메일에 첨부파일 등으로 악성 프로그램을 전송해서 설치를 유도합니다. 그 다음에 피싱과 파밍 등의 기법이 있습니다. 픽싱은 액티브 피싱, 스피어 피싱, 메신저 피싱 등 자신을 가장해서 공격 대상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파밍은 DNS 이름을 속여서 사용자들이 진짜 사이트로 오인하게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 인간 기반 기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적인 접근 기법입니다. 권력을 가장하거나 동정심을 유발하거나, 가장된 인간관계를 형성을 하는 방법이고, 도청은 타인의 대화나 전화 내용을 당사자 동의 없이 몰래 엿듣는 행위입니다. 숄더 스니핑, 이게 바로 어깨너머 훔쳐보기라는 기법인데요. 어깨너머로 정보를 취득해서 공격을 하는 기법입니다. 그 다음엔 스키 번징이라고 해서 휴지통 뒤지기라고도 합니다. 휴지통을 뒤져서 정보를 획득하는 기법으로, 뒤에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이러한 스키 번징 같은 공격 기법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서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는, 함부로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고 파쇄기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피기뱅킹이 있는데요. 합법화된 물리적 보안 절차나 보안 프로그램에 편승하는 공격 기법으로, 따라가기 라는 용어로도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회공학 공격 기법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다음에는 이러한 사회공학 공격을 어떻게 방어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공학 공격의 대응 방안은 아까의 4단계 절차에 따라서 대응을 할 수 있는데, 먼저 정보 수집 단계입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단계였죠. 정보 수집 단계에서는 개인 신상정보와 관련된 문서를 정리해야 합니다. 세금이나 일반 고지서, 신용카드 영수증 등 개인 신상정보와 관련된 문서들은 문서 파쇄기를 통해서 파쇄를 해야 사회공학 공격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실은 저희가 이런 문서들도 많이 보지만, 온라인상으로 개인 정보를 많이 담기게 되는데요. 특정 웹사이트 회원 가입 또는 경품 응모 등 개인 정보를 필요로 하는 곳에 불필요하게 자세한 개인 정보를 작성하지 않음으로써 사회공학 공격을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공격 단계의 대응입니다. 공격 단계는 사회공학 기법의 공격 형태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보안 업체에서 제공하는 최신의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배경을 조사합니다. 공격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신분을 그 사람이 밝힌 소속기관이나 기업에 연락해서 정확한 신분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지금 내가 사회공학 공격을 당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실행 단계의 대응입니다. 실은 이 실행 단계의 대응은 예방이라기보다는 사후 대처의 성격이 좀 강합니다. 이미 공격자가 요구한 민감한 정보가 유출되었거나 공격을 받았다고 판단이 되면 신속하게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피해 사항에 대해서 조치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대응 방안입니다. 오늘은 사회공학 공격에 대해서 사회공학 공격의 절차, 공격 기법, 그 다음에 대응 방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회공학 공격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APT라던가 피싱 등의 다른 공격에도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보안 공격 기법이나 키워드를 좀 알아두시면 답안지의 3단표를 쓰시는 데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